지금 같으면야 사제간의 결혼을 하기로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은 그때 어디 그랬나요? 사제간의 혼인이라는 것은 부녀간의 혼인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였지요. 더구나 그때 간도 사회에는 청교도적 사상과 열렬한 애국심이 있어서 도덕 표준이 여간 높지 아니하였지요. 그런 시대니까 내가 내 제자인 여학생을 데리고 달아난다는 것은 살인 강도를 하는 이상으로 무서운 일이었지요.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어찌하였으나 나를 위해서 제 복숨을 버리려는 그에게 사실 나도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하였지요. 다만 사제간이니까 영혼이 달할 수는 없는 사랑이라고 단념하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비록 부처 생활은 못하더라도 내가 그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나도 그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만을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때는 마침 가을이지만은 몸에 지닌 돈도 없고 천신망고로 갈림까지를 나와가지고는 배를 타고 송화강을 내려서 하얼빈에 가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치타까지의 여비와 여행권을 얻어가지고 차를 타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십여 년 전 우리란 말이오. 이때 부인이 옥수수로 만든 국수와 감자 삶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 나는 알의 말을 듣던 끝이라 유심히 부인을 바라보았소. 그는 중키나 되는 둥근 얼굴이 혈색이 좋고 통통하여 미인이라기보다는 씩씩한 여자여. 그런 중에 조선여자만이 가지는 아담하고 점잖은 맛이 있소. 앉으시지요. 지금 두 분께서 처음 사랑하시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고 나는 부인에게 교위를 권하였소. 아이 그런 말씀은 왜 하시오? 하고 부인은 갑자기 십 년이나 어려지는 모양으로 수삽한 빛을 보이고 고개를 숙이고 달아나오. 그래서요. 그래 오늘이 기념일 예다 그려. 하고 나도 웃었어. 그렇지요. 우리는 해마다 오늘이 오면 우리 무덤에 성묘를 가서 하룻밤을 세우지요. 오늘은 손님이 오셔서 중간에 돌아왔지만 하하하하. 하고 그는 유쾌하게 웃소. 성묘라니? 하고 나는 물었소. 아까 보신 두 별 무덤 말이오. 그것이 우리 내의 무덤이지요. 하하하하. 나는 영문을 모르고 가만히 앉았소. 내 이야기를 들으시지요. 그래 둘이서 차를 타고 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여전히 선생님과 제자지요. 그렇지만 워낙 여러 날 단 둘이서 같이 고생을 하고 여행을 했으니 사랑의 불길이 탈 것이야. 물론 아니겠지요. 다만 사제라는 굳은 의리가 그것을 겉에 나오지 못하도록 누른 것이지요. 그런데 꼭 오늘같이 좋은 날인데 여기는 대개 일기가 일정합니다. 좀채로 비가 오는 일도 없고 흐리는 날도 없지요. 헌데 F여계를 오니까 참 석양 경치가 좋단 말이오. 그때 불현듯 에라 여기서 내려서 이 석양 속에서 저 호수가에 둘이서 헤매다가 깨끗이 사제의 몸으로 이 깨끗한 광야에 묻혀버리자 하는 생각이 나겠지요. 그래 그때 내 아내 그때는 아직 아내가 아니지요. 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였더니 참 좋다고 박장을 하고 내 어깨에 매달리는 구려. 그래서 우리 둘은 차가 거의 떠날 임박해서 차에서 뛰어내렸지요. 하고 그는 그때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모양으로 말을 끊고 우드커니 허공을 바라보오. 그러나 그의 입 언저리에는 유쾌한 회고에서 나오는 웃음이 있었소. 이야기 다 끝났어요? 하고 부인이 크바스라는 청량 음료를 들고 들어오오. 아니요. 이제부터가 정통이니 당신도 거기 앉으시오. 지금 차에서 내린 데까지 왔는데 당신도 앉아서 한 파트를 맡으시오. 하고 R은 부인의 손을 잡아서 자리에 앉지요. 부인도 웃으면서 앉소. 최선생 처지가 꼭 나와 같단 말이오. 정임의 처지가 당신과 같고. 하고 그는 말을 계속하오. 그래 차에서 내려서 나는 이 양반하고 물을 찾아 헤매었지요. 아따 석양이 어떻게 좋은지 이 양반은 박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 둘은 마치 유쾌하게 삼보하는 사랑 같았지요. 참 좋았어요. 그때에는 참 좋았어요. 그 석양에 비친 광야와 호수라는 건 어떻게 좋은지 그 수흥 같은 물 속에 텀벙 뛰어들고 싶었어요. 그 후엔 해마다 보아도 그만 못해. 하고 부인이 참견을 하오. 아이들이 다 자는 모양이오. 그래 지향 없이 헤매는데 해는 니엿니엿 넘어가고 어스름은 기어들고 그때 마침 하늘에는 별 둘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것을 이 여학생이 먼저 보고서 갑자기 취연해지면서 선생님 저 별 보셔요. 앞선 큰 별은 선생님이고 따라가는 작은 별은 저야요. 하겠지요. 그 말이 또 그 태도가 어떻게 가련한지 그래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니까 과연 별 두 개가 지는 애를 따르는 듯이 따라간단 말이요.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우리 신세와도 같지 않아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또 이럽니다 그려. 선생님 앞선 큰 별은 아무리 따라도 저 작은 별은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겠죠. 영원히 영원히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못해서 마침내는 저 작은 별은 죽어서 검은 죄가 되고 말겠죠. 저 작은 별이 제 신세와 어쩌면 그리 같을까 하고 한탄을 하겠지요. 그때 한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섰는 어린 처녀의 석양빛에 비친 모양을 상상해보세요. 하하하하 그때는 당신도 미인이었소. 하하하하 하고 내가 유쾌하게 웃는 것을 보니 나는 더욱 적막하여짐을 깨달았소. 어쩌면 그 석양 그 두 별이 이들에게와 내게 꼭 같은 인상을 주었을까 하니 참으로 이상하다 하였소. 그래 인제 하고 알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오. 그래 인제 둘이서 그야말로 감개무량하게 두 별을 바라보며 걸었지요.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고 앞선 큰 별이 넘어가고 그러고는 혼자서 깜빡깜빡하고 가던 작은 별이 넘어가니 우리는 그만 땅에 주저앉았소. 거기가 어딘고 하니 그 두 별 무덤이 있는 곳이지요. 선생님 저를 여기다가 파묻어주시고 가셔요. 선생님 손수 저를 여기다 묻어놓고 가셔요. 하고 이 사람이 조르지요. 하는 것을 부인은 내가 언제 해 하고 남편을 흘겨보 그럼 무해라고 했소. 어디 본인이 한번 옮겨보 하고 알이 말을 끊소. 간도를 떠난 지가 한 달이 되도록 단둘이 다녀도 요만큼도 기회해주는 점이 안 비니 그럼 파묻어 달라고 안 해요? 하고 부인은 웃소. 흠흠 하고 알은 부인의 말에 웃고 나서 그 자리에 묻어달란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측은한지 그럼 나도 함께 묻히자고 그랬지요. 나는 그때 참말 그 자리에 함께 묻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손으로 곧 구덩이를 팠지요. 떡가루 같은 모래판이니까 파기는 힘이 아니 들겠지요. 이도 물끄러미 내가 땅을 파는 것을 보고 섰더니만 자기도 파기를 시작하겠지요. 하고 내가 다 웃어. 그래 순식간에 하고 알은 이야기를 계속하오. 순식간에 둘이 들어놓을 만한 구덩이를 아마 두 자기 피나 되게 네모나게 파놓고는 내가 들어가서 누워보고 그러고는 또 파고하여 아주 편안한 구덩이를 파고 나서는 나는 아주 세상을 하직할 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사방이래야 컴컴한 어둠밖에 없지만 사방을 둘러보고 이를테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들어누었지요. 지금 이렇게 해고담을 할 때는 우습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참으로 종교적이라 할 만한 엄숙이었소. 그때 우리 둘의 처지는 앞도 절벽 뒤도 절벽이어서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또 그뿐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랑의 맑은 정이 타고 가장 기쁘고도 슬프고도 이를테면 모든 감정이 절정에 달하고 그러한 순간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오. 가장 마땅한 일같이 생각하였지요. 광야의 아름다운 황운이 순간에 쓰러지는 모양으로 우리 두 생명의 아름다움도 순간에 쓰러지자는 우리는 철학자도 시인도 아니지만은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 둘에게 그러한 생각을 넣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드러누어 있는 것을 저희가 물끄러움이 보고 있더니 자기도 내 곁에 들어와 눕겠지요. 그런 뒤에는 황운의 남은 빛도 다 쓰러지고 아주 캄캄한 암묵세계가 되어버렸지요. 하늘에 어떻게 그렇게 별이 많은지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참 별이 많아요. 우주란 참 커요. 그런데 이 끝없이 큰 우주에 한없이 많은 별들이 다 제자리를 지키고 제 길을 지켜서 서로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끝없이 긴 시간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주에는 어떤 주제하는 뜻 섭리하는 뜻이 있다 하는 생각이 나겠지요. 나도 예수교인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이때처럼 하나님이랄까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주의 섭리자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한 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에 비기면 저까지 별들이 다 무엇이요 하고 그때 겨우 1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내 귀에 입을 대고 말할 때에는 나도 참으로 놀랐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5,6년 상관밖에 안 되지만은 20세대의 5,6년 상관이 적은 것인가요? 게다가 나는 선생이요. 자기는 학생이니까 어린애로만 알았던 것이 그런 말을 하니 놀랍지 않아요? 어째서 사람의 마음이 하늘보다도 더 이상할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그 대답이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늘이나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알 수 없이 더 뜨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겠죠. 생명이란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그 말에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신비한 생명을 내는 우주는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요? 하고 내가 반문하니까 당신 말이 전 모르겠어요. 어쨌으나 전 행복합니다. 저는 이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습니다. 놓쳐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행복 선생님 곁에 있는 이 행복을 꽉 안고 죽고 싶어요. 그러지 않았어? 누가 그랬어요? 아이 난 다 잊어버렸어요. 하고 부인은 차를 따로 알은 이제는 하하하 하는 웃음조차 잊어버리고 부인에게 농담을 붙이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종교적 엄숙 그대로 말을 이어 자 저는 약을 먹어요 하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이 감행되겠지요? 약이란 것은 하을빈에서 준비한 아편이죠. 하을빈서 치타까지 가는 동안에 홍안역이나 어느 삼림지대나 어디서나 죽을 자리를 찾자고 준비한 것이니까 나는 입 근처로 가는 그의 손을 붙들었어요. 붙들면서 나는 잠깐만 기다리시오. 오늘 밤 안으로 그 약을 먹으면 고만이 아니오? 이 행복된 순간을 잠깐이라도 늘립시다. 달 올라할 때까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님도 행복되셔요? 선생님은 불행이시지 저 때문에 불행이시지 저만 이곳에 묻어주시고는 선생님은 세상에 돌아가 사셔요. 오래오래 사셔요. 일 많이 하고 사셔요. 하고 울지 않겠어요? 나는 그때 내 아내가 하던 말을 한마디도 잊지 아니합니다. 그 말을 듣던 때 내 인상은 아마 일생 두고 잊히지 아니하겠지요. 나는 자백합니다. 그 순간에 나는 처음으로 내 아내를 안고 키스를 하였지요. 내 속에 눌리고 눌리고 쌓이고 하였던 열정이 그만 일시에 폭발되었던 것이오. 아 이것이 최초의 것이오. 동시에 최후의 것이로구나 할 때 내 눈에서는 끓는 듯한 눈물이 흘렀소이다. 두 사람의 심장이 뛰는 소리 두 사람의 풀무 불길 같은 숨소리 이윽고 달이 떠올라 왔습니다. 가압는 벌판이니까 달이 뜨니까 갑자기 천지가 환해지고 우리 둘이 손으로 파서 쌓아놓은 흙무더기가 이 산 없는 세상에 산이나 되는 것 같이 조그마한 검은 그림자를 지고 있겠지요. 자 우리 달빛을 띄고 좀 돌아다닐까 하고 나는 아내를 안아 일으켰지요. 내 팔에 안겨서 고개를 뒤로 젖힌 내 아내의 얼굴이 달빛에 비친 양을 나는 잘 기억합니다. 실신할 듯한 만족한 듯한 그러고도 절망한 듯한 그 표정을 무엇으로 그릴지 모릅니다.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 조각도 할 줄 모르고 글도 쓸 줄 모르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립니까 그저 가슴속에 품고 이렇게 오늘의 내 아내를 바라볼 뿐이지요. 나는 내 아내를 팔에 걸고 네 걸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죠. 이렇게 팔에다 걸고 달빛을 받은 황량한 벌판 아무리 하여도 환하게 밝아지지는 아니하는 벌판을 헤매었습니다. 이따금 내 아내가 어서 죽고 싶어요 전 죽고만 싶어요 하는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죽고 싶다는 그 말은 물론 진정일 것이지요. 아무리 맑은 일기라 하더라도 오후가 되면 흐려지는 법이니까 오래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한 모양으로 이 순간같이 깨끗하고 뜨거운 기분으로 갈 수는 없지 않아요. 불쾌한 일도 생기고 보기 흉한 일도 생기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완전한 깨끗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 속에 죽어버리자는 뜻을 나는 잘 알지요. 더구나 우리들이 살아남는 데야 앞길이 기구하지 평탄할 리는 없지 아니해요. 그래서 나는 죽지 우리 이 달밤에 실컷 돌아다니다가 더 돌아다니기가 실컷은 그 구덩에 들어가서 약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들은 헤맸지요. 낮에 보면 어디까지나 평평한 벌판인 것 같지만 달밤에 보면 이 사막에도 아직 채 쓰러지지 아니한 산의 형적이 남아있어서 군데군데 거뭇거뭇한 그림자가 있겠지요. 그 그림자 속에는 걸어 들어가면 어떤 데는 우리 허리만큼 그림자에 가리우고 어떤 데는 우리 둘을 다 가리워 버리는 데도 있단 말야요. 죽음의 그림자라는 생각이 나면 그래도 몸에 소름이 끼쳐요. 차차 달이 높아지고 추위가 심해져서 바람결이 지나갈 때에는 눈에서 눈물이 날 지경이지요. 원체 대기 중에 수분이 적으니까 서리도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은 다 얼어버려서 얼음가루가 되었는 게지요. 공중에는 반짝반짝하는 수정가루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낮에는 땀이 흐르리 많지 덥던 사막도 밤이 되면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지요. 춥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춥다는 말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때에는 달을 따라서 어떤 때에는 달을 등지고 어떤 때에는 호수에 비친 달을 굽어보고 이 모양으로 한없이 말도 없이 돌아다녔지요. 이 세상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힘껏 의식하려는 듯이 마침내 나는 더 못 걸어요 하고 이이가 내 어깨에 매달려 버리고 말았지요. 하고 아리 부인을 돌아보니 부인은 편물하던 손을 쉬고 다리가 아픈 줄은 모르겠는데 다리가 이리니고 저리니고 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춥기는 하고 하고 소리를 내어 웃어 그럴만도 하지 하고 아른 긴장한 표정을 약간 풀고 앉은 자세를 잠깐 고치며 그 후에 그날 밤 돌아다닌 곳을 더듬어 보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삼십리는 더 되는 것 같거든 다리가 아프지 아니할 리가 있나 하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계속 하오 그래서 나는 내 애투를 벗어서 부인을 싸서 어린애 한듯이 안고 걸었지요 애투로 쌌으니 자기도 춥지 않고 나는 또 무거운 짐을 안았으니 땀이 날 지경이고 그뿐 아니라 내가 제게 주는 최후의 서비스라 하니 기쁘고 말하자면 일거 일거삼득 일거삼득 이죠 하하하하 지난일이니 웃지만은 그때 사정을 생각해보세요 어떠하겠나 하고 알은 약간 처참한 빛을 띄면서 그러니 그 구덩이를 어디 찾을 수가 있나 얼마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아무데서나 죽을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몸뚱이를 그냥 벌판에 내놓고 죽고 쉽지는 아니하고 또 그 구덩이가 우리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기어코 그것을 찾아내고 야 말았지요 그때는 벌써 새벽이 가까웠던 모양이요 10시나 넘어서 뜬 하연달이 낮이 기울었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구덩이에 와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늘과 달과 별과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들과 하직하고 약먹을 준비를 했지요 약을 검은 고약과 같은 아편을 맛이 쓰다는 아편을 물도 없이 먹으려 들었지요 우리 둘은 아까 모양으로 가지런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달이 밝으니까 보이던 별들 중에 숨은 별이 많고 또 별들의 위치 우리에게 낯익은 부뚝칠성 자리도 변했을 것 아니하여 이상한 생각이 나오 우리가 벌판으로 헤매는 동안에 천지가 모두 변한 것 같아요 사실 변하였지요 그 변한 것이 우스워서 나는 껄껄 웃었지요 워낙 내가 웃음이 좀 헤프지만 이때처럼 헤프게 실컷 웃어본 일은 없습니다 왜 웃느냐고 아내가 좀 썽을 낸 듯이 묻기로 천지와 인생이 변하는 것이 우스워서 웃었소 그랬지요 그랬더니 천지와 인생은 변할 있는지 몰라도 내 마음은 안 변해요 하고 소리를 지르겠지요 퍽 붕괴했던 모양이야 하고 알은 그 아내를 보오 그럼 붕괴 안해요 남은 죽을 결심을 하고 발발 떨고 있는데 곁에서 껄껄거리고 웃으니 어찌 분하지가 않아요 나는 분해서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고 부인은 아직도 분함이 남은 것 같이 말하오 그래 달아나지 않았소 하고 알은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비틀거리고 달아나는 흉내를 팔과 다리로 내고 나서 이래서 죽는 시간이 지체가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빌고 달래고 해서 가까스로 안정을 시키고 나니 손에 쥐었던 아편이 땀에 폭 젖었겠지요 내가 웃은 것은 죽기 전 한 번 천지와 인생을 웃어버린 것인데 그렇게 야단이니 하하하하 알은 식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참 목도 마르기도 하더니 입에는 침 한 방울 없고 그러나 몸물을 먹을 생각도 없고 나중에는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안 돌아가겠죠 이러는 동안에 달빛이 희미해지길래 웬일인가 하고 고개를 번쩍 들었더니 해가 떠오릅니다 그려 공용할 말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힘껏 소리치고 싶고 기운껏 다른박질 치고 싶은 생각이 날 뿐이여요 우리 삽시다 죽지 말고 삽시다 살아서 새 세상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하니까 이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아내도 죽을 뜻을 변하였지요 그래서 남선생을 청하여다가 그 말씀을 여쭈었더니 남선생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우리 둘의 혼인주례를 하셨지요 그 후 십여년에 우리는 밥갈고 아이 기르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여기 새 민족이 생기고 누가 새 단군이 될는지요 피곤하시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하고 알은 말을 끊소 나는 알 부처가 만류하는 것도 다 뿌리치고 여관으로 돌아왔소 알과 함께 달빛 속 개 짖는 소리 속을 지나서 알아서 사람의 조그만 여관으로 돌아왔소 여관 주인도 알을 아는 모양이어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내게 대한 부탁도 하는 모양인가 보오 알은 내 방에 올라와서 내일 하루 지날 일도 이야기하고 또 남선생과 정임에게 관한 이야기도 하였으나 나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마음 없는 대답을 할 뿐이었소 알이 돌아간 뒤에 나는 옷도 벗지 아니하고 침대에 들어 누웠소 패치칼을 떼기는 한 모양이나 방이 서늘하기 그지없소 그 두 별 무덤이 정말 알과 그 여학생과 두 사람이 영원히 탈치 못할 꿈을 아는 채로 깨끗하게 죽어서 묻힌 무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그렇다 하면 내일 한 번 더 가서 보토라도 하고 오렸만은 하고 나는 알 부처의 생활에 대하여 일종의 불만과 환멸을 느꼈소 그리고 내가 정임을 여기나 시베리아나 어떤 곳으로 불러다가 만일 알과 같은 흉내를 낸다 하면 하고 생각해 보고는 나는 진저리를 쳤소 나는 내 머릿속에 다시 그러한 생각이 한 조각이라도 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였소 급행을 기다리자면 또 사흘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기로 나는 이튿날 새벽에 떠나는 구간차를 타고 F역을 떠나버렸소 알에게는 고맙다는 편지 한 장만 써놓고 나는 알을 더 보기를 원치 아니하였소 그것은 반드시 알을 재인으로 보아서 그런 것은 아니오마는 그저 나는 다시 알을 대면하기를 원치 아니한 것이오 나는 차가 알의 집앞을 지날 때에도 알의 집에 대하여서는 외면하였소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나는 홍안령을 넘고 하일라르의 솔밭을 지나서 마침내 이곳에 온 것이오 형 나는 이제는 이 편지를 끝내오 더 쓸 말도 없거니와 이제는 이것을 쓰기도 실증이 났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에는 바이칼의 물결이 흉흉하더니 이 편지를 끝내는 지금에는 가에 가까운 물에는 얼음이 얼었소 그리고 저 멀리 푸른 물이 늠실름실 하얗게 눈 덮인 산빛과 어울리게 되었소 사흘이나 이어서 오던 눈이 밤새 개고 오늘 아침에는 칼날 같은 바람이 눈을 날리고 있소 나는 이 얼음을 걸어서 저 푸른 물이 있는 곳까지 가고 싶은 유혹을 금할 수 없어 더구나 이 편지도 다 쓰고 나니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마지막 일까지 다한 것 같소 내가 이 앞에 어디로 가서 어찌 될런지는 나도 모르지만은 희미한 소원을 말하면 눈 덮인 시베리아의 인적 없는 살림지대로 한정없이 헤매다가 기운 지나는 곳에서 이 목숨을 마치고 싶소 치석구 치석구는 끝 이라는 글자를 썼다가 지워버리고 딴 종이에다가 이런 말을 썼다 다 쓰고 나니 이런 편지도 다 부질없는 일이오 내가 이런 말을 한 대야 세상이 믿어줄리도 없지 않소 말이란 소용없는 것이오 내가 아무리 내 아내에게 말을 했어도 아니 믿었거든 내 아내도 내 말을 아니 믿었거든 하물며 세상이 내 말을 믿을 리가 있소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 말 중에서 자기네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은 믿고 또 자기네 목적에 필요한 부분은 마음대로 고치고 뒤집고 보태고 할 것이니까 나는 이 편지를 쓴 것이 한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인 줄을 깨달았소 형이야 이 편지를 아니 보기로니 나를 안 믿겠소 그중에는 혹 형이 지금까지 모르던 자료도 없지 아니하니 형만 혼자 보시고 형만 혼자 내 사정을 알아주시면 다행이겠소 세상에 한 믿는 친구를 가지는 것이 저마다 하는 일이겠소 나는 이 쓸데없는 편지를 몇 번이나 불살라 버리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거기도 일종의 애착심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는 구려 형 한 분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구려 내가 S형무소에 입김에 있을 적에 형무소 벽에 제수가 손톱으로 성명을 새긴 것을 보았소 뒤에 물었더니 그것은 사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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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대에 끌려 나가기 바로 전에 흔히 손톱으로 담벼락이나 마룻바닥에 제 이름을 새기는 일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소 내가 내가 형에게 쓰는 이 편지도 그 심리와 비슷한 것일까요 형 나는 보통 사람보다는 정보다는 지로 상식보다는 이론으로 이해보다는 의리로 살아왔다고 자신하오 이를테면 논리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살아온 것이라거나 할까 나는 엄격한 교사여 교장이었소 내게는 의지력과 이지력밖에 없는 것 같았소 그러한 생활을 수십년 해오지 아니하였소 나는 이 앞에 몇십년을 더 살더라도 내 이 성격이나 생활태도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자신하였소 부록 지년이 지났으니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 아니오 그런데 형 참 이상한 일이 있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처해 있던 환경을 벗어나서 호호탕탕하게 넓은 세계에 알몸을 내어던짐을 당하니 내 마음속에는 무서운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는구려 나는 이 말도 형에게 아니하려고 생각하였소 노여워 하지 마시오 내게까지도 숨기느냐고 그런 것이 아니오 형은 커녕 나 자신에게까지도 숨기려고 하였던 것이오 혹시 그런 기다리지 아니하였던 원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하늘에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아니하였던 그런 생각이 일어난 때에는 나는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 슬퍼하였소 그래서 스스로 숨기기로 하였소 그 숨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열정이오 정의 불길이오 정의 광풍이오 정의 물결이오 만일 내 의식이 세계를 평화로운 풀 있고 꽃 있는 나무 있는 벌판이라고 하면 거기 난데없는 미친 짐승들이 불을 뿜고 소리를 지우고 싸우고 연각을 하고 날쳐서 이 동산의 평화의 화초를 다 짓밟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양과 같소 형 그 이상야릇한 짐승들이 여태껏 40년간을 어느 구석에 숨어 있었소 이러다가 이제 뛰어나와 각각 제 권리를 주장하오 지금 내 가슴속은 끌소 내 몸은 바짝 여유였소 그것은 생리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타는 것이오 연소하는 것이오 그래서 다만 내 몸의 지방만이 타는 것이 아니라 골수까지 타고 몸이 탈 뿐 아니라 생명 그 물건이 타고 있는 것이오 그러면 어찌할까 지위 명성 습관 시대사조 등등으로 일생에 눌리고 눌렸던 내 자아의 일부분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오 한 번도 자유로 권세를 부려보지 못한 본능과 감정들이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날 띄워보려는 것이오 이것이 선이오 악이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고 신성하다고 여기던 모든 권위를 모조리 둘러 엎으려고 두오 그러나 형 나는 도저히 이 혁명을 용인할 수가 없소 나는 죽기까지 버티기로 결정을 하였소 내 속에서 두 세력이 싸우다가 싸우다가 승부가 결정이 못된다면 나는 승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살기를 그만두려오 나는 눈 덮인 삼림 속으로 들어가려오 나는 부이라는 대삼림 지대가 어디인 줄도 알고 거기를 가려면 어떤 정거장에서 내일 것도 다 알아 놓았소 만일 단순히 죽는다 하면 구태여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 혼자로는 내 사상과 감정에 청산을 하고 싶소 살 수 있는 날까지 세상을 떠난 곳에서 살다가 완전한 해결을 얻는 날 나는 혹은 승리에 혹은 패배의 종막을 다칠 것이오 만일 해결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그치면 그만 이지요 나는 이 붓을 놓기 전에 어젯밤에 꿈 꿈 이야기 하나 하려 꿈이 하도 수상해서 마치 내 전도에 대한 신의 게시와도 같기로 하는 말이오 그 꿈은 이러하였소 내가 꽁있게 꼬이카라는 알아서 말로 침대라는 말이 조선 동포의 입으로 변한 말이오 짐을 지고 삽을 메고 눈이 덮인 삼림 속을 혼자 걸었소 그 꽁있게 짐이란 것은 금정꾼들이 그 여행 중에 소용품 마른 빵 소금 내복 등 속을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서 지고 다니는 것이오 이 짐하고 삽 한 개 도끼 한 개 그것이 시베리아로 금을 찾아 헤매는 조선 동포들의 행색이오 내가 이루크츠크에서 이러한 동포를 만났던 것이 꿈으로 되어 나온 모양이오 나는 꿈에는 세상을 다 잊어버린 아주 깨끗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이 꽁있게 짐을 지고 삽을 메고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으나 땅은 눈빛으로 희고 하늘은 구름빛으로 회색인 삼림지대를 허덕허덕 걸었소 길도 없는 데를 인적도 없는 데를 꿈에도 내 몸은 퍽 피곤해서 쉴 자리를 찾는 마음이었소 나는 마침내 어떤 언덕 및 한 군대를 골랐소 그리고 상시에 이야기해서 들은 대로 사부로 내가 누울 자리만한 눈을 치고 그러고는 도끼로 곁에 선 나무 몇 개를 찍어누이고 거기다가 불을 놓고 그 불김에 녹은 땅을 두어자나 파내고 그 속에 드러누웠소 훈훈한 것이 아주 편안하였소 하늘에는 별이 반짝거렸소 F역에서 보던 바와 같이 큰 별 작은 별도 보이고 평시에 보지 못하던 붉은 별 푸른 별들도 보였소 나는 나는 이 이상한 하늘 이상한 별들이 있는 하늘을 보고 드러누워 있노라니까 문득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소 통통 통통 우르르르르 나는 벌떡 일어나려 하였으나 몸이 천근이나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소 바깥으로 고개를 조금 들고 보니 뿔이 길다랗고 눈이 불같이 붉은 사슴의 때가 무엇에 놀랐는지 껑충껑충 뛰어 지나가오 이것은 아마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론 속에 말한 시베리아의 사슴의 때가 꿈이 되어 낳은 모양이오 그러더니 그 사슴의 때가 다 지나간 뒤에 그 사슴의 때가 오던 방향으로 정임이가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르륵 하고 미끄러져오 마치 인형을 밀어주는 것 같이 정임아 하고 나는 소리를 치고 몸을 일으키려 하였소 정임의 모양은 나를 잠깐 보고는 미끄러지는 듯이 흘러가 버리오 나는 정임아 정임아를 부르고 팔다리를 버둥거렸소 그러다가 마침내 내 몸이 번쩍 일으켜짐을 깨달았소 나는 정임의 뒤를 따랐소 나는 눈 위로 산림 속으로 정임의 그림자를 따랐소 보일 듯 안 보일 듯 잡힐 듯 안 잡힐 듯 나는 무거운 다리를 끌고 정임을 따랐소 정임은 이 추운 날이연만 눈과 같이 흰옷을 입었소 그 옷은 옛날 로마 여인의 옷과 같이 바람결에 펄렁거렸소 오지 마세요 저를 따라오지 못하십니다 하고 정임은 눈보라 속에 가려 버리고 말았소 암만 불러도 대답이 없고 눈보라가 다 지나간 뒤에도 붉은 별 푸른 별과 붉은 사슴의 때에 뿐이오 정임은 보이지 아니하였소 나는 미칠 듯이 정임을 찾고 부르다가 잠을 깨웠소 꿈은 이것뿐이오 꿈을 깨워서 창밖을 바라보니 얼음과 눈에 덮인 바이칼호 위에는 새벽에 겨울달이 비쳐있었소 저 멀리 검푸르게 보이는 것이 채 얼어붙지 아니한 물이겠지요 오늘 밤에 바람이 없고 기온이 내리면 그것마저 얼어붙을는지 모르지요 벌써 살얼음이 잡혔는지도 모르지요 아 그 속은 얼마나 깊을까 나는 바이칼의 물속이 관심이 되어서 못 견디겠소 형 나는 자백하지 아니할 수 없소 이 꿈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그러나 형 나는 이것을 부정하려 억지로라도 부정하려 나는 결코 내 속에 일어난 혁명을 용인하지 아니하려 나는 그것을 혁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려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반란이요 내 인격의 통일에 대한 반란이요 단연코 무단적으로 진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반란이요 보시오 나는 나는 굳게 서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에 형이 광야에 흐르는 내 시체나 해구를 본다든지 또는 무슨 인연으로 내 무덤을 발견하는 날이 있다고 하면 그때 형은 내가 이 모든 반란을 진정한 개선의 군주로 죽은 것을 알아주시오 이제 바이칼의 겨울의 석양이 비치었소 눈을 인 나지막한 산들이 지는 햇빛에 자줏빛을 바라고 있소 극히 깨끗하고 싸늘한 광경이요 아디우 이 편지를 우편에 붙이고는 나는 최후의 방랑의 길을 떠나오 찾을 수도 없고 편지 받을 수도 없는 곳으로 부디 평안히 계시오 일 많이 하시오 부인께 문안 드리오 내 가족과 정임의 일 맡기오 아디우 이것으로 최석군의 편지는 끝났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울었다 이것이 일편의 소설이라 하더라도 슬픈 일이어든 하물며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이야 이 편지를 받고 나는 곧 최석군의 집을 찾았다 주인을 잃은 이 집에서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떠들고 있었다 삼청동 아저씨 오셨어 어머니 삼청동 아저씨 하고 최석군의 작은 딸이 나를 보고 뛰어들어갔다 채석은 채석의 부인 부인 나와 나를 맞았다 부인은 머리도 빗지 아니하고 얼굴에는 조금도 화장을 아니하고 매무시도 흘러버릴 지경으로 정돈되지 못하였다 일주일이나 못 만난 동안에 부인의 모양은 더욱 초췌하였다 노석헌 한테 무슨 기별이나 있습니까 하고 나는 무슨 말로 말을 시작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였다 아니요 왜 그이가 집에 편지 하나요 하고 부인은 성란빛을 보이며 집을 떠난지가 근 40일이 되건만 엽서 한장 있나요 집안 식구가 다 죽기로 눈이 나 깜짝 갈린가요 그저 정혜미 한테만 미쳐서 죽을지 살지를 모르지요 하고 울먹울먹 한다 잘못 아십니다 부인께서 노석의 마음을 잘못 아십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나는 확신 있는 듯이 말을 시작하였다 노석의 생각을 부인께서 오해하신 줄을 벌써부터 알았지만은 오늘 노석의 편지를 받아보고 더욱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고 나는 부인의 표정의 변화를 엿보았다 편지가 왔어요 하고 부인은 놀라면서 지금 어디 있어요 일본 있죠 하고 질투의 불길을 눈으로 토하였다 일본이 아닙니다 노석은 지금 아라사에 있습니다 아라사요 하고 부인은 놀라는 빛을 보이더니 그럼 정임이를 데리고 아주 아라사로 카케 하였군요 하고 히스테릭한 웃음을 보이고는 몸을 한번 떨었다 부인은 남편과 정임의 관계를 말할 때마다 이렇게 경련적인 웃음을 웃고 몸을 떠는 것이 버릇이었다 아닙니다 노석은 혼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마세요 하고 나는 보혜싼 채석의 편지를 내어서 부인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이것을 보시면 다 아실 줄 압니다 어째스나 노석은 결코 정임이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요 도리어 정임이를 멀리 떠나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대 문제가 있습니다 노석은 이 편지를 보면 죽을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하고 부인의 주의를 질투로부터 그 남편에게 대한 동정에 끌어버려 하였다 흠 왜요 시체 정사를 하나요 좋겠습니다 머리가 허연 것이 딸자식 같은 계집애 하고 정사를 한다면 그 꼴 좋겠습니다 죽으라지요 죽으래요 죽는 것이다 하죠 그리고 살아서 무엇 해요 내 뜻은 틀려버렸다 부인의 표정과 말에서는 더욱더욱 독한 질투의 안개와 싸늘한 얼음가루가 날았다 나는 부인의 이 태도에 반감을 느꼈다 아무리 질투의 감정이 강하다 하기로 사람의 생명이 제 남편의 생명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제 질투의 감정에만 충실하려 하는 그 태도가 불쾌하였다 그래서 나는 나는 그만큼 말씀해 드렸으니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려나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세요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도무지 불쾌하기 그지없는 날이다 채석의 태도까지도 불쾌하다 달아나긴 왜 달아나 죽기는 왜 죽어 못난 것 기운 없는 것 하고 나는 채석이가 곁에 석기나 한 것처럼 눈을 흘리고 중얼거렸다 채석의 말대로 채석의 부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여 그저 보통인 여성일는지 모른다 그렇다 하면 여자의 마음이란 너무도 질투의 종이 아닐까 설사 남편되는 채석의 사랑이 아내로부터 정임에게로 올마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질투로 회복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미 사랑이 떠난 남편을 내 마음대로 가거라 하고 자발적으로 내어 버릴 것이지만 그것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 채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닌가 그래도 이것은 우리네 남자의 이론이오 여자로는 이런 경우에 질투라는 반응밖에 없도록 생긴 것일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계가 9시를 친다 남대문박 정거장을 떠나는 열차에 기적 소리가 들린다 나는 만주를 생각하고 시베리아를 생각하고 채석을 생각하였다 마음으로는 정임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발표할 수 없어서 시베리아의 눈 덮인 살림 속으로 방황하는 채석의 모양이 채석의 꿈 이야기에 있는 대로 눈앞에 선하게 떠나온다 사랑은 사랑은 목숨을 빼앗는다 하고 나는 사랑일래 일어나는 인생의 비극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채석의 경우는 보통 있는 공식과는 달라서 사랑을 죽이기 위해서 제 목숨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은 목숨을 빼앗는다 는 데에는 다름이 없다 나는 불쾌도 하고 몸도 으스스하여 얼른 자리에 누웠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사랑생활을 하는지가 벌써 5년이나 되었다 우리 부처란 인재는 한 역사적 존재여 윤리적 관계에 불과하였다 오래 사귄 친구와 같은 익숙함이 있고 집에 없지 못할 사람이라는 필요감도 있지만은 젊은 부부가 가지는 듯한 그런 청은 벌써 없는지 오래였다 아내도 나를 대하면 본체 만체 나도 아내를 대하면 본체 만체 무슨 필요가 있어서 말을 붙이더라도 아무쪼록 듣기 싫기를 원하는 듯이 톡톡 내던졌다 아내도 근래에 와서는 옷도 아무렇게나 머리도 아무렇게나 어디 출입할 때 밖에는 도무지 화장을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부처의 새가 좋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다 아내가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아내의 말에 의하건대 내가 사랑해 있거니 하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한다 우리 부처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다 나는 한 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누가 곁에 있으면 잠이 잘 들지 아니하였다 혹시 어린 것들이 매를 얻어맞고 사랑으로 피난을 와서 울다가 내 자리에서 잠이 들면 귀엽기는 귀여워도 잠자리는 편안치 아니하였다 나는 책을 보고 글을 쓰고 공상을 하고 있으면 족하였다 내게는 아무 애역적 요구도 없었다 이것은 내 정력이 세모한 까닭인지 모른다 그러나 채석의 편지를 본 그날 밤에는 도무지 잠이 잘 들지 아니하였다 채석의 편지가 채석의 고민이 내 졸던 의식에 무슨 자극을 준 듯 하였다 정막한 듯 하였다 허전한 듯 하였다 무엇인지 모르나 그리운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어 이거 안되겠군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담배를 피워물었다 나흘이 주무시오 갭시오 하고 아범이 전보를 가지고 왔다 명조 경성 착 남정임 이라는 것이었다 정임이가 와 하고 나는 전보를 다시 읽었다 채석의 그 편지를 보면 채석 부인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정임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면 잠옷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부산서 오는 차를 맞으려고 정거장에를 나갔다 차는 제시간에 들어왔다 남정임은 슈트케이스 하나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검은 애투에 검은 모자를 쓴 그의 얼굴은 더욱 해슥해 보였다 선생님 하고 정임은 나를 보고 손에 들었던 짐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앞으로 왔다 풍랑이나 없었나 하고 나는 내 손에 잡힌 정임의 손이 싸늘한 것을 근심하였다 네 아주 잔잔했습니다 저 같은 약한 사람도 밖에 나와서 바다 경치를 구경하였습니다 하고 정임은 사교적인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았다 채선생님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고 정임은 나를 따라서면서 물었다 나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어제 편지를 하나 받았지 하는 것이 내 대답이었다 네? 편지 받으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정임은 걸음을 멈추었다 나도 몰라 하고 나도 정임과 같이 걸음을 멈추고 그 편지를 쓴 것도 알고 붙인 것도 알지만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모르지 찾을 생각도 말고 편지할 생각도 말라고 했으니까 하고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어디야요? 그 편지 붙인 곳이 어디야요? 저 이 차로 따라갈 테요 하고 정임은 조급하였다 갈 때에는 가더라도 이 차에야 갈 수가 있나 하고 나는 겨우 정임을 끌고 들어왔다 정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대강 말을 하고 이튿날 새벽 차로 떠난다는 것을 가만히 있어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하여 가까스로 붙들어 놓았다 아침을 먹고 나서 채석집에를 가보려고 할 즈음에 순임이가 와서 마루 끝에 선 채로 선생님 어머니가 잠깐만 50사시고요 하였다 정임이가 왔다 하고 내가 그러니까 정임이가요? 하고 순임은 깜짝 놀라면서 정임이는 아버지 계신데를 알아요? 하고 물었다 정임이도 모른단다 너 아버지는 시베리아에 계시고 정임이는 동경있다가 왔는데 알 리가 있나 하고 나는 순임의 생각을 깨트리려 하였다 순임은 정임이가 어디 있어요? 하고 방들 있는 곳을 둘러보며 언제 왔어요? 하고는 그제야 정임에게 대한 반가운 정이 바라는 듯이 정임아! 하고 불러본다 언니요? 여기 있수! 하고 정임이가 머리빵 문을 열고 옷을 갈아입던 채로 고개를 내어민다 순임은 구두를 차 내버리듯이 벗어놓고 정임의 방으로 뛰어들어간다 나는 채석의 지배를 가느라고 애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정임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두 처녀는 울고 있었다 정임이도 가지? 아주머니 배로 안 가? 하고 나는 정임을 재촉하였다 선생님 먼저 가 계셔요? 하고 순임이가 눈물을 씻고 일어나면서 이따가 제가 정임이하고 갑니다 하고 내게 눈을 끔쩍거려 보였다 갑자기 정임이가 가면 어머니와 정임이 사이에 어떠한 파란이 일어나지나 아니할까 하고 순임이가 염려하는 것이었다 순임도 이제는 노송하여졌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선생님 이 편지가 다 참말일까요? 하고 나를 보는 길로 채석 부인이 물었다 채석 부인은 히스테리를 일으킨 사람 모양으로 머리와 손을 떨었다 나는 참말이냐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서 노석이 거짓말할 사람입니까? 하고 대체론으로 대답하였다 앉으십시오 앉으시란 말씀도 안하고 하고 부인은 침착한 모양을 보이려고 빙글에 웃었으나 그것은 실패였다 그게 참말일까요? 정임이가 아기를 뗀 것이 아니라 폐가 나빠서 피를 토하고 입원하였다는 것이? 하고 부인은 중대하다는 표정을 가지고 묻는다 그럼 그것이 참말이 아니고요 아직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임이와 한방에 있는 학생이 모함한 것이라고 안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언성을 높여서 대답하였다 그럼 왜 정임이가 호텔에서 왜 아버지한테 한번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 편지에 쓴대로 한번 안아만 보았을까요? 이것은 부인의 둘째 물음이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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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깨끗하다는 표라고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고 나는 딱하다는 표정을 하였다 글쎄요 하고 부인은 한참이나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애 아버지가 혼자 달아났을까요? 정임이를 데리고 가케오치한 것이 아닐까요? 꼭 그랬을 것만 같은데 하고 부인은 괴로운 표정을 감추려는 듯이 고개를 숙인다 나는 남편에게 대한 아내의 의심이 어떻게 깊은가에 아니 놀랄 수가 없어서 허 하고 한마디 웃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시고도 그렇게 노석의 인격을 몰라주십니까 나는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어 하시는 농담으로 밖에 아니 들립니다 정임이가 지금 서울 있습니다 하고 또 한번 웃었다 정말 기막힌 웃음이었다 정임이가 서울 있어요 하고 부인은 펄쩍 뛰면서 어디 있다가 이제 왔습니까 정말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의아한 빛을 보인다 꼭 채석이 하고 함께 달아났을 정임이가 서울에 있을 리가 없는 것이었다 동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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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순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배우러 올 것입니다 하고 나는 정임이가 분명히 서울 있는 것을 일일이 증거를 들어서 증명하였다 그리고 웃은 것을 속으로 참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이 병들고 늙은 아내의 질투와 의심으로 괴로워서 덜덜덜덜 떨고 앉았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였다 정임이가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이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임이 판명됨에 부인은 도리어 낙망하는 듯 하였다 그가 제 마음대로 그려놓고 믿고 하던 모든 철학의 계통이 무너진 것이었다 한참이나 흩어진 정신을 못 수습하는 듯이 앉아있더니 아주 기운 없는 어조로 선생님 애 아버지가 정말 죽을까요 정말 영영 집애를 안 들어올까요 하고 묻는다 그 눈에는 벌써 눈물이 어리었다 글쎄요 내 생각 같아서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또 그만치 망신을 했으니 이제 무슨 나츠로 돌아옵니까 내라도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은 아닌 하고 나는 의식적으로 아기를 가지고 부인의 가슴에 칼을 하나 박았다 그 칼은 분명히 부인의 가슴에 아프게 박힌 모양이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 아버지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순임이년이 제가 걔 아버지를 달아나게 한 것처럼 원망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정령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딸 자식들의 원망을 들을까봐 겁신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애 아버지를 붙들어다 주세요 하고 마침내 참을 수 없이 울었다 말은 비록 자식들의 원망이 두렵다고 하지만은 질투의 감정이 쓰러질 때 그에게는 남편에게 대한 아내의 애정이 막혔던 물과 같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나는 해석하였다 글쎄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습니까 노석의 성미에 한 번 아니한다고 했으면 다시 편지할 리는 만무하다고 믿습니다 하여 나는 부인의 가슴에 둘째 칼날을 박았다 나는 비록 채석의 부인이 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채석을 찾으러 떠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의무를 진다 산 채석을 못 찾더라도 채석의 시체라도 무덤이라도 죽은 자리라도 마지막 있던 곳이라도 찾아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의무를 깨닫는다 그러나 시국이 변하여 그때는 아라사에 가는 것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는 북만의 풍운이 급박하여 만주리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마점삼 일파의 군대가 홍안령 하일라르 등지에 응가하여 언제 대충돌이 폭발되는지 모르던 때였다 이 때문에 시비리아에 들어가기는 거의 절망 상태라고 하겠고 또 관원도 아라사에 들어가는 여행권을 잘 교부할 것 같지 아니하였다 부인은 울고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는 동안에 문 밖에는 순임이 정임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 정임이냐 하고 부인은 반갑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정임의 어깨에 손을 대고 자 앉아라 그래 이제 병이 좀 나으냐 수척했구나 더 노송해지고 반년도 못됐는데 하고 정임에게 대하여 애정을 표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의예지만은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정임이가 오면 보기 싫은 한신을 연출하지 않나 하고 근심하였던 것이다 희 잘 자라요 하고 정임은 한참이나 있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응 잘 있단다 컸나 가 보아라 하고 부인은 더욱 반가운 표정을 보인다 어느 방이야 하고 정임은 선물 보퉁이를 들고 순임과 함께 나가버린다 여자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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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하고 부인이 입은 배수부로를 벗겨서 제가 입고 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기죽 어기죽 하고 서양 부인 내 흉내를 낸다 저런 말괄량이가 너도 정임이처럼 좀 얌전해 보아라 하고 부인은 순임을 향하여 눈을 흘긴다 이 모양으로 부인과 정임과의 대면은 가장 원만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인은 정임에게 최석의 편지를 보이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편지가 왔다는 말조차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순임이가 정임에게 대하여 표하는 애정은 여간 깊지 아니하였다 그 둘은 하루종일 같이 있었다 정임은 그날 저녁에 나를 보고 순임이한테 최선생님 편지 사연은 다 들었어요 순임이가 그 편지를 훔쳐다가 얼른얼른 몇 군데 읽어도 보았습니다 순임이가 저를 퍽 동정하면서 절 더러 최선생을 따라가 보라고 그래요 혼자 가기가 어려우면 자기하고 같이 가자고 가서 최선생을 데리고 자고 어머니가 못 가게 하거든 몰래 둘이 도망해 가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안됐지요 선생님 하고 저희끼리 작정은 다 해놓고 슬쩍 내 의향을 물었다 젊은 여자 단 둘이서 먼 유행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기다가 지금 북반주의 행세가 대단히 의급한 모양인데 또 정임이는 그 건강 가지고 어디를 가 이 추운 겨울에 하고 나는 이런 말이 다 쓸데없는 말인 줄 알면서도 어른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였다 정임은 제 뜻을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날 저녁에 정임은 순임의 집에서 잤는지 집에 오지를 아니하였다 나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이 두 여자의 행동을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혼자 끙끙 생각하고 있었다 이튿날 나는 궁금해서 최석의 집을 갔더니 부인이 우리 순임이 댁에 갔어요 하고 의외의 질문을 하였다 아니요 하고 나는 놀랐다 그럼 이것들이 어딜 갔어요 난 정임이 하고 댁에서 잔줄만 알았는데 하고 부인은 무슨 불길한 것이나 본듯이 몸을 떤다 히스테리가 일어난 것이었다 나는 입맛을 다시 얻다 분명히 이 두 여자가 시베리아를 향하여 떠났구나 하였다 그날은 소식이 없이 지났다 그 이튿날도 소식이 없이 지났다 채석 부인은 딸까지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울고 애통하다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리고 말았다 정임이와 순임이가 없어진지 사흘 만에 아침 우편에 편지 한 장을 받았다 그 봉투는 봉천 야마도 호텔 것이었다 그 속에는 편지 두 장이 들어 있었다 한 장은 선생님 저는 아버지를 위하여 정임을 위하여 정인과 같이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슬퍼하실 줄은 알지만은 저희들이 다행히 아버지를 찾아서 모시고 오면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오실 것 같지 아니합니다 아버지를 이처럼 불행하시게 한 죄는 절반은 어머니께 있고 절반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이가 갈립니다 저는 아무리 해서라도 아버지를 찾아 내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정임을 무한히 동정합니다 저는 어려서 정임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였지만은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과 정임의 마음을 알아볼 만치 자랐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둘이 손을 잡고 어디를 가서든지 아버지를 찾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낮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별이 되어서 반드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린 것들의 뜻을 불쌍히 여기셔서 돈 천원만 전보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만주로 가는 길이 끊어지면 몽고로 자동차로라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편지에 적힌 F역의 RC를 찾고 그리고 바이칼 호반의 바이칼리스코에를 찾아 이 모양으로 찾으면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내고야 말 것을 믿습니다 선생님 돈 천원만 봉천 야마도 호텔 채수님 이름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씀 말아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걱정하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순임 상서 이렇게 써있다 또 한 장에는 선생님 저는 마침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아이다 어디든지 채 선생님을 배웁는 곳에서 이 몸을 묻어버리려 하나이다 지금 또 몸에 열이 나는 모양이에요 혈담도 보요나 채 선생을 배울 때까지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이 목숨을 부지하려 하오며 채 선생을 배웠게 제가 진 은혜를 감사하는 한 말씀만 사려면 고대 축사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순임 언니가 제게 주시는 사랑과 동정은 오직 눈물과 감격밖에 더 표할 말씀이 없나이다 순임 언니가 저를 보호하여 주니 마음이 든든하여이다 남정임상 이라고 하였다 편지를 보아야 별로 놀랄 것은 없었다 다만 말괄량이로만 알았던 순임의 속에 어느새 그러한 감정이 발달하였나 하는 것을 놀랄 뿐이었다 그러나 걱정은 이것이다 순임이나 정임이나 다 내가 감독해야 할 처지에 있거늘 그들이 말리길 긴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감독자인 내 태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다 나는 편지를 받는 길로 우선 돈 천원을 은행에 가서 찾아다 놓았다 안만해도 내가 서울에 가만히 앉아서 두 아이에게 돈만 붙여주는 것이 인정에 어그러지는 것 같아서 나는 여러가지로 추선을 하여서 여행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봉천을 향하여 떠났다 내가 봉천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지나서였다 순임과 정임은 자렷바람으로 내 방으로 달려와서 반가워하였다 그들이 반가워하는 양은 실로 눈물이 흐를만 하였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어쩌면 하는 것이 그들의 내게 대한 인사의 전부였다 정임이 어떠어 하고 나는 순임의 편지에 정임이가 열이 있단 말을 생각하였다 뭐요 괜찮습니다 하고 정임은 웃었다 전등빛에 보이는 정임의 얼굴은 그야말로 대리석으로 깎은 듯 하였다 여의고 핏기가 없는 것이 더욱 정임의 용무에 엄숙한 맛을 주었다 돈 가져오셨어요 하고 순임이가 어리광 절반으로 묻다가 내가 웃고 대답이 없음을 보고 우리를 붙들러 오셨어요 하고 썩내는 양을 보인다 그래 둘이서들 간다니 어떻게 간단 말인가 시베리아가 어떤 곳에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나는 두 사람이 그리 슬퍼하지 아니하는 순간을 보는 것이 다행하여서 농담삼아 물었다 왜 몰라요 시베리아가 저기 아니아요 하고 순임이가 사내관 쪽을 가리키며 우리도 지리에서 배워서 다 알아요 어저께 하루종일 지도를 사다 놓고 연구를 하였답니다 봉천서 신경 신경서 하얼빈 하얼빈에서 만주리 만주리에서 이루크츠크 보세요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만일 중동철도가 불통이면 어떻게 가는고 하니 여기서 사내관을 가고 사내관서 북경을 가지요 그러고는 북경서 장가구를 가지 않습니까 장가구서 자동차를 타고 몽골을 통과해서 가거든요 잘 알지 않습니까 하고 정임의 허리를 안으며 그렇지 하고 자신 있는 듯이 웃는다 또 몽골으로 못 가게 되어서 구라파를 돌게 되면 하고 나는 교사가 생도에게 묻는 모양으로 물었다 네 네 저 인도양으로 해서 지중해로 해서 프랑스로 해서 그렇게 가지요 허 잘 아는구나 하고 나는 웃었다 그렇게만 알아요 또 해삼의로 해서 가는 길도 알아요 저희를 어린애로 아시네 잘못했어 하하 후후 사실 그들은 벌써 어린애들은 아니었다 순임도 벌써 그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정에 동정할 나이가 되었다 순임이가 기어다닌 것을 본 나로서는 이것도 이상하게 보였다 나는 벌써 나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나는 잠 안 드는 하룻밤을 지내면서 옆방에서 정임이가 기침을 짓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이튿날 나는 두 사람에게 돈 천원을 주워서 신경 가는 급행차를 태워주었다 대륙의 이 건조하고 추운 기후에 정임의 병든 폐가 견뎌날까 하고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가라고 권할 수는 있어도 가지 말라고 붙들 수는 없었다 다만 제 아버지 제 애인을 죽기 전에 만날 수 있기를 빌 뿐이었다 나는 두 아이를 북쪽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여관에 들어와서 도무지 정신을 진정하지 못하여 술을 먹고 잊으려 하였다 그러다가 그날 밤차로 서울로 돌아왔다 이튿날 이튿날 아침에 나는 최석 부인을 찾아서 순임과 정임이가 시베리아로 갔단 말을 전하였다 그때 최 부인은 거의 아무 정신이 없는 듯 하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울고만 있었다 얼마 있다가 부인은 그것들이 저희들끼리 가서 괜찮을까요 하는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 며칠 후에 순임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것은 하울빈에서 붙인 것이었다 하울빈을 오늘 떠납니다 하울빈에 와서 아버지 친구 대신은 알 소장을 만나 뵈었고 아버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서 찾아 떠난다는 말씀을 하였더니 알 소장이 대단히 동정하여서 여행권도 준비해 주시기로 저희는 아버지를 찾아서 오늘 오후 모스크바 가는 급행으로 떠납니다 가다가 F역에 내리기는 어려울 듯도 합니다 정임의 건강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일기가 갑자기 추워지는 관계인지 정임의 신혈이 오후면 38도를 넘고 기침도 대단합니다 저는 염려가 되어서 정임더러 하울빈에서 입원하여 조리를 하라고 권하였지만은 도무지 듣지를 아니합니다 어디까지든지 가는 대로 가다가 더 못 가게 되면 그곳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며칠 정임과 같이 있는 중에 정임이가 어떻게 아름답고 높고 굳세게 깨끗한 여자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임을 몰라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갸륵한 어른이신 것을 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된 저까지도 아버지와 정임과의 관계를 의심하였습니다 의심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임을 만나보고 정임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선생님께 드린 편지가 모두 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구의 의지 없는 딸인 정임을 당신의 친혈육인 저와 꼬옥같이 사랑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갸륵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 어머니와 저는 그 갸륵하신 정신을 몰라보고 오해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질투하시고 저는 시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렇게 갸륵하신 아버지를 몰라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원통한 일입니까 선생님께서도 여러 번 아버지의 인격이 높다는 것을 저의 모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는 마음이 막힌 저는 선생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생님 정임은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정임에게는 이 세상에 아버지 밖에는 사랑하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애골수로 그렇게 열렬하게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잘 압니다 정임이가 처음에는 아버지로 사랑하였던 것을 그러나 어느새 정임의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사랑으로 변한 것을 그것이 연애냐 하고 물으면 정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정임의 그 대답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정임은 숙성하였지만은 아직도 극히 순결합니다 정임은 부모를 잃은 중에 아버지밖에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밖에는 사랑받던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임은 아버지를 그저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선생님 정임의 사랑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사랑 오라비에 대한 누이의 사랑 사내 친구에 대한 여자친구의 사랑 애인에 대한 애인의 사랑 이 밖에 존경하고 숭배하는 선생님에 대한 제자의 사랑까지 사랑의 모든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선생님 정임의 정상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근심하는 양은 제 몇십배나 되는지 모르게 간절합니다 정임은 저 때문에 아버지가 불행하게 되셨다고 해서 차마 볼 수 없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진정을 말씀하오면 저는 지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정임에게 가장 동정이 끌립니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임을 돕기 위하여 간호하기 위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정임을 보고 사랑이란 것이 어떻게 신비하고 열렬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안 것 같습니다 스님의 편지는 계속된다 선생님 하얼빈에 오는 길에 송화강 구비를 볼 때에는 정임이가 어떻게나 울었는지 그것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송화강을 보시고 감상이 깊으셨더란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무인 지경으로 허옇게 눈이 덮인 벌판으로 흘러가는 송화강 구비 그것은 슬픈 풍경입니다 아버지께서 여기를 지나실 때에는 마른 풀만 있는 광야였을 것이니 그때는 더욱 황량하였을 것이라고 정임은 말하고 웁니다 정임은 제가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아버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와는 그리 접촉이 없었건만은 정임은 아버지의 의지력 아버지의 숨은 열정 아버지의 성미까지 잘 압니다 저는 정임의 말을 듣고야 비로소 참 그래 하는 감탄을 바랄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임의 말을 듣고야 비로소 아버지가 남보다 뛰어나신 인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의감이 굳세고 겉으로는 싸늘하도록 이지적이지만은 속에는 불같은 열정이 있으시고 아버지는 새같은 의지력과 칼날같은 판단력이 있어서 언제나 주저하심이 없고 또 흔들리심이 없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호의로 해석하여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심이 없는 등 정임은 아버지의 마음의 목록과 설명서를 따로 외우는 것처럼 아버지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듣고 보아서 비로소 아버지 딸인 저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알았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사랑을 낳는단 말씀이 있지만 저는 정임을 보아서 사랑이 이해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어머니와 저는 평생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이성이 무디고 양심이 흐려서 그랬습니까 정임은 진실로 존경할 여자입니다 제가 남자라 하더라도 정임을 아니 사랑하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정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딸로 다음에는 친딸과 같이 또 다음에는 무엇인지 모르게 뜨거운 사랑이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려고 이 달할 수 없는 사랑을 죽이려고 시베리아로 달아나신 것입니다 이제야 아버지께서 선생님께 하신 편지의 뜻이 알아진 것 같습니다 백설이 덮인 시베리아의 삼림 속으로 혼자 헤매며 정임에게로 향하는 사랑을 죽이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 그 심정이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